조금 전에 광고 영상을 잠시 보셨습니다만 어제 우리 120여 명의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우리 청소해 주신 것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매년 설립기념주일 바로 전날 토요일에 우리 연례적으로 행사처럼 봄맞이 대청소를 했는데 올해는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좀 조심스러워서 청소를 하는지 안 하는지 여쭤보지도 못하고 사실 조심스럽게 지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이렇게 청소를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달라진 모습이 있다면 전 같으면 청소 끝나고 김치찌개라든지 맛있는 음식을 해서 드셨을 텐데 올해는 식사도 못하시고 그냥 다 집으로 가시는 모습 보니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만 또 오랜만에 교회가 활기가 넘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죠 오늘 아시는 대로 교회 설립 우리 47주년 되는 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설립 기념 주일 때마다 한 번씩 그래도 우리 교회 뒤를 돌아보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앞으로 우리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 번씩 생각해 보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이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약 40여 년 전에 이 지역이 어땠던가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연희동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셔서 40여 년 살았다 그러면 나는 그것보다 좀 더 살았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정말 소위 토박이 식구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교회는 적어도 30년 이상 교회를 우리 원천교회에 출석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이 처음 우리 교회에 나오셨을 때만 해도 이 지역은 정말 경제적으로도 지극히 열악했습니다 첫 성전 지을 때 빨간 벽돌로 지어진 100여 평의 건물을 처음 지을 때 한 100여 명의 성도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재정이 없어서 교회에 담보 잡고 빚을 내려고 했을 때에도 그 성도들 가운데 자기 소유의 집을 갖고 있는 성도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이런 얘기를 나중에 전해 듣게 됩니다 그 정도로 참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왔습니다 그때부터 아마 칼국수가 위력을 발휘하지 않았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학생들이 와서 칼국수를 세 그릇 먹고 네 그릇 먹을 때 참지 못한 권사님이 그릇을 뺏어가는 모습도 봤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죠 학생들이 청년들이 교회면 그래도 성도님들이 먹을 걸 챙겨주시고 이뻐해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했죠 조그마한 예배당에 작년 성도보다 청년 학생, 주일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던 그런 기억도 나게 됩니다 이 지역에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이유도 있었겠지만 참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던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이를테면 성도님 집에 갔는데 장판을 깔지 못한 흙바닥에서 사시는 성도님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벽도 일반 벽이 아니라 나무로 이렇게 얽기서 얽기 맞는 벽에서 사시는 분도 있고요 반찬이라고 하면 간장에다가 뭐 하나 얹혀놓고 드시는 것이 일상적인 식사였을 정도입니다 수도가 나오지 않아서 물차가 와서 급수를 해주었고요 이 앞에 큰 대로가 비포장이었으니 말할 것도 없죠 저같이 새파랗게 젊은 사람도 그 시대를 살았으니 얼마나 참 급변했습니까 여러분 그때도 참 눈물로 헌신하신 성도님들이 참 많았고요 그때 청년 같고 아주 젊었던 우리 집사님들이 한 분 두 분씩 하나님 나라로 가시는 모습들을 보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설립기념주일에 이 말씀을 드릴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참 서글픈 얘기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해에도 계속해서 그 한 분 한 분씩 순차적으로 밀려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그거 하나 참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분들의 후손들이 또 자녀들이 그 자리를 메꾸고 계시고 교회의 중직자까지 되시고 이렇게 헌신하시는 모습 보면 또 그것도 참 보람이고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은 세상 어느 공동체에서도 볼 수 없는 이런 정말 몇 대가 이어지면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가족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교회는 어머니 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품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리고 가장 안전하고 포근한 곳 여러분 전투적인 세상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원천교회가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애써왔지만 이후에도 정말 가정의 품 같고 어머니 품 같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어하고 교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그립고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보면 교회 안에서 상처도 물론 많이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으면 세상에서 제일 가기 싫은 곳이 교회가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 제일 힘들어 주일이 제일 피곤해 하는 지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삶에 너무 지치고 피곤했다 할지라도 교회에 와서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어져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름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현관 로비에도 벽천에서 흐르는 물 가운데에 또 성구가 써 있습니다만 이사야 35장 7절에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여기에서 따온 교회명이죠 메마른 땅의 원천 극과 극이 아니겠습니까? 메마른 땅의 정말 생수가 터지는 교회가 된다는 것 메마른 땅이 아니면 원천교회는 별로 의미가 없겠죠 여기저기 물이 팡팡 터지는 곳에 원천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메마른 땅 희망 없는 땅에 희망을 주는 또 생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원천교회라고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서 35장 7절을 본문으로 물론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 번의 설교를 설립 기념 때마다 했기 때문에 오늘은 같은 이사야서를 보겠지만 다른 성구를 통해서 함께 앞으로 우리 47년 지난 교회가 앞으로는 어떤 교회와 어떤 성도가 될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는 오늘 35장의 배경이나 오늘 1장이나 6장이나 10장이나 다 사실 같은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배경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가 사역할 때에는 아모스 선지자, 호세와 선지자 같은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선지자들과 함께 동사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이 바로 코앞에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이사야에게 희망을 줬던 왕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시아 왕이죠 우시아 왕은 다른 왕들과 비교해 볼 때 그래도 신실한 모습을 보였던 왕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희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강해지고 국경이 확장되어지고 망대가 세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해졌습니다 이 주변국들이 공격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우시아 왕이 교만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신의 힘, 자신의 지혜 때문에 나라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상들이 하는 분양에 나는 왕인데 내가 왜 못해? 하면서 뛰어들었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나병에 걸려서 슬슬하게 생애를 마감하게 되죠 이제 우시아 왕의 죽음 이후에 이사야는 모든 희망이 다 끊어진 것 같았던 그런 마음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소망이었구나 여러분 등산할 때 보면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들 운동 별로 못하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파트 걸어 올라가시는 거 작정하고 올라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많이 계실 겁니다 10층, 12층 이럴 때 걸어서 올라가는 거 이거 유일한 내 하루의 운동이다 작정하고 올라가시는데요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이 말이 이해가 가실 겁니다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올라가는 거는 운동으로 올라가는데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꼭 타야 돼 내려올 때 많은 사고가 난간해 난간을 잘못 빚었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지시고 발목이 꺾이기도 하고 다리가 풀리면 큰일 납니다 별걸 다 가르쳐주죠 젊은 분들은 더 저를 비롯한 젊은 분들은 그게 무슨 의미일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내려올 때 무릎이 삐끗삐끗하고 찌릿찌릿하고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인생의 등산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앞만 보고 올라가는데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 정상에 올랐을 때 내려오는 것을 너무너무 위험하게 내려온다는 겁니다 바로 교만이란 것이죠 오늘 우시아 왕이 그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탄식하고 있는 이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너무 허전한 마음 갖고 간 이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 너무나 예상했던 대로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집은 다 불타버린 그리고 토지가 다 회파되어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서는 고아들과 아녀자들의 통곡 소리가 들리고 또 포로로 다 끌려갈 때에도 포로로 데려가 봐야 쓸모도 없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또 노인들 이런 사람들 막 버려두고 갔기 때문에 그들이 잿더미에 앉아서 끌려간 가족을 생각하며 죽은 자식들을 생각하며 통곡하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예언하시는 거죠 얼마나 끔찍합니까? 우리 나라를 생각하면서도 앞으로 우리나라가 희망이 없구나 또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 정말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구나 교회의 전성기는 70년대, 80년대로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인생사에서도 내 인생에 더 이상 봄날은 있을 수가 없다 과거에 가장 행복했던 그 순간 찬란했던 그 순간은 그때가 마지막이었어 난 더 이상 희망이 없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사역과 아니 교회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님의 사역이 오늘 이 본문에 맞춰서 정말 희망을 주는 우리 희망의 성도님들 희망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사에서 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쳐진 거에요 밑둥이가 다 쳐졌습니다 희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루터기가 남았으니 그랬어요 그루터기 나무 밑둥이입니다 나이태가 보여지는 밑둥이 이 밑둥이가 남은 게 희망이라는 거에요 거기서 다시 생명이 도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을 바라봐라 그런데 거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조건이 있습니다 거룩한 씨가 있어야 되는 거룩한 씨 이 거룩한 씨가 이 그루터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룩한 씨가 되고 우리 원천교회가 이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말이죠 어느 시대든지 부정과 부패 절망의 얘기를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정적인 얘기 희망 없는 얘기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눈은 항상 부정적이고 잘못을 지적하는 데 너무나 익숙해요 전혀 하지 않던 어떤 분이 뭔가 행사를 이렇게 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되면 아무 일을 안 했을 때는 하나도 지적할 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하니까 지적할 게 오만 가지가 나오는 거죠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못되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면 지적을 원래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씨로 살아간다는 거 뭔가 좀 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거룩한 씨, 믿음의 사람, 희망을 주는 그루터기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만만한 인생은 아니다 만만한 사명은 아니다 전제를 하고 우리 두 가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거룩한 씨 같은 성도란 어떤 성도인가 믿음을 지킨 성도가 거룩한 씨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 성도가 거룩한 씨앗이 되어 희망의 그루터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면, 믿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생명의 소생의 전혀 가능성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이 오늘 본문과 잘 부합이 된다고 봅니다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교회의 모습은 그럴듯해 살아있는 것 같아 성도들이 예배도 데리고 봉사도 하고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실상 바라보니 너는 죽은 교회구나 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이 죽었다고 하시는 기준이 뭘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겉으로는 성도 같고 겉으로는 교회 같은데 어느 교회, 어느 교회, 어느 성도, 어느 성도 바라보시면서 넌 실상은 죽었어, 희망 없어 어떤 성도는 다 망가진 것 같고 형편없는 것 같은데 넌 그래도 희망이 있어, 넌 거룩한 씨앗 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어디 있느냐 이거죠 그 기준이 요한기시록 3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아멘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자가 남은 자라는 거예요 아주 소수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그 옷을 더럽힘에 살아가볼 수 밖에 없는 정말 추악한 세상이고 죄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이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을 차릴 수 있는 이런 환경이 갖춰진 그런 환경의 시대는 결코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는 신앙 생활을 하려면 나를 지키는 내가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룩하다는 게 특별한 사람인 것 같지만요 조금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을 지킨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자다 믿음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신앙 지키기 위해서 박해나 또 불이익을 당하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과거에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았습니까 우리나라에도 큰 두 번의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존해 계신 분들이 경험한 일제시대에 정말 침략을 경험한 분들이 지금도 생존해 계시고 6.25와 같은 정말 동족상잔의 끔찍한 기억 때문에 지금도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분들 비행기 소리만 나면 지금도 깜짝깜짝 놀라신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는 거죠 이런 끔찍한 과거의 전쟁의 경험 이런 고통 경험 속에서 그 점령당했던 순간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나라가 있어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얼마나 그 힘든 시간에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다 마음껏 교회를 갔으면 얼마나 좋겠다 하면서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때와 비교할 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에 제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현실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정말 교회에 나갈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많은 분위기도 조성되어 있고요 또 어떤 실제의 어떤 여러 직장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교회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회사 경영자가 직원들 놓고 아주 엄포를 놓고 또 보고를 하게 하고 교회를 나갔다 왔다는 보고를 하게 하고 또 불이익을 주고 그런 회사들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때려치고 교회 나와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도 그 회사의 그런 분위기 그런 조성된 반기독교적인 상황도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자 그러면 거룩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 회사를 뒤집어 놓고 나오고 나라를 뒤집어 놓다는 것이 아닌 거죠 그곳에서 우리의 개인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거룩한 시가 되는 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를 저는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지금 포로입니다 신앙 생활을 정말 마음껏 하고 예배 마음껏 드리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바벨론을 부숴뜨려야 되는 거예요 레지스탄스 만들어서 독립운동가고 나가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상황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그들이 행한 것은 포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내 믿음을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습니다 왕의 진미와 독주를 거절하는 믿음을 보이죠 다니엘에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다는 거죠 왕이 주는 독주 음식은 재물입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받쳐줬던 재물이 되기도 하고요 또 율법에서 그만 독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하는 것이 자기 믿음 거룩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거절했을 때 자기들이 얼굴이 좀 초췌해지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면 감독관이 징계를 당하고 자기와 함께 교육받는 이 동료들이 다 같은 해를 입게 되는 것이죠 내가 믿음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것 이것도 참 괴로운 일입니다 내 믿음 내가 지키기 위해서 가족이 고통을 받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도 공산시대 때도 참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신사참배 끝까지 거절하고 옥중에서 고문을 당하는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이 결국 무너지는 마지막 순간은요 그 어린 자녀를 데려다 놓고 고문할 때 그 아내를 데려다 놓고 고문할 때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의 잣대로 그들을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은 참으로 그 자기 때문에 당하는 그 가족과 그 사람들의 그 성도들의 고난을 참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엔더크 수사키가 지은 침묵에 나오는 그런 배경이 아니랄지 배교의 그런 상황들이 왜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에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새 친구는 지혜가 있었어요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내가 당신들 말대로 따르겠습니다 타협안을 제시하게 되죠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왕이 그들과 말하여 봄에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녀냐와 미샤라엘과 아시아라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소개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는 나온 줄을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얼굴이 고기를 먹는 자들 산의 진매를 먹는 자들보다 훨씬 얼굴빛이 빛나는 건강한 자로 만들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는데 지혜와 지식을 주셨는데 아무리 책에서 공부하고 좋은 선생님 만나 열심히 공부해도 얻을 수 없는 그들이 알 수 없는 비밀과 지혜를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 자라가고 공부해야 되는 그 시간이지만 우리가 또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그 주일 고3 때까지도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제대로 된 믿음 내 순결 내 믿음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몸부리치는 사람들에게는 다니엘과 새 친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주실 줄으로서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는 거룩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때에 뒤처지거나 멸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라의 희망이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거룩한 시인이냐면요 희생하는 성도가 결국에는 거룩한 시입니다 희생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지금까지 희생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와 민족도 지금까지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 학생들이 너무나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애들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어르신 세대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 걸 보면 이게 교육부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육부제 어느 날 갑자기 자기들이 딱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나라 지키기 위해서 총도 훈련도 받지 못하고 전쟁터에 나간 학도병으로 나갔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지켜졌다는 사실 그걸 전혀 지금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가정이나 기업이나 교회나 국가나 1등 공신은 누구냐 1등 공신은요 지금 현존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의 있기를 위해 희생의 재물이 된 사람이에요 희생의 재물 그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의 47년 역사 가운데 참 이미 하나님 나라가신 많은 분들을 그분들의 헌신과 피 땀 눈물들이 생생하게 지금 이 교회에 그대로 다 묻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지금 이루어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이루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배들이 이루어오는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도 희생하는 거룩한 씨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회에게 그 참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백성들 끝까지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내가 하면 그걸 듣고 회개할까 돌이킬까 두려워서 귀를 막고 있는 저들을 향해서 곧 멸망이 나갈 저들을 향해서 나의 말을 전해줄 자가 과연 누굴까 나를 위해서 갈 자가 누구냐 탄식하실 때에 이사야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의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죽는 자리입니다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불구덩이 속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바로 희생하려고 하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도 희망이 없다 참 부조리, 부패 너무나 많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 목회자들이 바라보면서 갱신대회들 첫 번째는 목회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목회자의 의신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 비난하고 이것을 직시하고 개혁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름 없는 헌신자들이더라고요 이름 없는 희생 거액의 헌금을 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한 달에 백만 원대의 수입도 얻기 어려운 아니 몇 십만 원 수입을 얻으면서도 꼬박꼬박 소득의 11조를 드릴 줄 알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어르신들 그런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저는 1등 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희생의 그 기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하는 것이 바로 희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때를 잘못 낳아서 예산이 없어서 인물이 없어서 또 훌륭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희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망 없다고 얘기하는 한국 교회도 지금 시골의 농어촌 교회들 도시의 지하실에서 조그맣게 10년, 20년 버텨오는 교회들 그래도 버텨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어디 있습니까? 문을 닫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한 가운데서도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얘기하고 이 교회는 인물도 없고 이 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래도 그 교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래도 그 교회 때문에 희생하는 이런 거룩한 시들이 있기 때문에 건재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성도가 거룩한 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학 강의로 아주 유명한 강사들이 많지만 최태성 씨라는 분이 계세요 실명을 거론합니다 이분이 책도 쓰고 해서 이분이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쓰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소개를 재미있는 부분만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이제 미스터 션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포스타를 보고 감동을 받았나 봐요 한번 여러분들 포스타 보면 기억이 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미스터 션샤인 갑자기 전혀 안 보신 표정을 지으면 안 됩니다 제가 다 아는데 많은 분들이 다 보셨던 아마 드라마일 거예요 그런데 그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은 일제강점기에 의병의 스토리를 결국 다룬 그런 항일 드라마라고 볼 수 있죠 거기 위쪽에 보면 하얀 글씨로 조그맣게 써 있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메인 포스타 중에 하나인데요 그 포스타에 쓰여진 작은 글들을 최태성 씨가 드러낸 것이죠 너무나 귀한 글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조선에 그들이 있었다 그들은 그저 암흑에다 그 암흑에들 모두의 이름이 의병이다 원컨대 조성이 훗날까지 살아남아 유구히 흐른다면 역사의 그 이름 한 줄이면 된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포스타 하나 만든다면 이런 글을 쓰고 싶어요 47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위기가 있었다 그 위기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 바로 암흑에다 그 암흑에는 희생한 성도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고 욕하고 싶어도 참은 사람들이다 떠나고 싶어도 견딘 이들이다 그들에게 소원이 있다면 훗날에 47주년 기념식 때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암흑에로 이름 한 줄만 남기면 좋겠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을 잘 만들었을까 아유 감사해요 박수까지 칠려면 제대로 치시던지 하여튼 그 암흑의 성도님들 때문에 이 자리가 이렇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이렇게 이름을 남길 거야 나 이렇게 찬란하게 날 기억해줘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내가 좀 참지 뭐 내가 좀 견디지 뭐 내가 좀 아끼면서 교회에 헌신하지 그랬던 암흑 애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 원천교회가 그나마 이 지역에서 사랑이 많다든지 그래도 좋은 교회라든지 이렇게 그래도 소문난 거지 목사 몇 사람이 잘해서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성도 몇 사람이 뛰어난 인물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끊임없이 희생했던 우리의 선배들 또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 계셨기 때문이죠 이 최태성 씨라는 사람은 참 재밌는 사람 같아요 이분이 교사로 있는 분인데 있었는데 있었을 때 이분의 꿈은 참 많은 분들에게 학생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기 위한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교사들 생활하기가 참 요즘에 어렵잖아요 저는 선생님들처럼 고귀한 직업도 참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시대의 선생님들의 사명은 대학 보내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너무 선생님들조차 사명의식 가진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내가 이러려고 선생님이 됐나 이 최태성 씨가 교사로 있으면서 책에다 이런 글을 썼어요 나는 이런 교사가 되고 싶다 학생들이 내게 찾아와 선생님 덕분에 저 이번에 시험에 합격했어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저는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라는 소리를 듣고 싶다 정말 선생님 같은 얘기를 했던 분이죠 이분이 어느 날 큰 인생의 갈등을 경험하게 됐다고 해요 그것은 이 선생님의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귀한 교직을 자기가 옮기기만 하면 거액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스카웃 제이가 들어온 것이죠 물론 간다고 해서 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과의 약속에 대한 생각을 한 거죠 난 이런 교사로 평생을 지낼 거다라는 결심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원형 탈모가 생길 정도로 고민을 하다가 TV 다큐멘터리 한 장면에서 그의 인생을 결정하고 교직에 남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TV 다큐멘터리는 우리 이희영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다룬 그런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 사진 보면 우리 이혜영 씨의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분이고요 TV에서 여러 번 아주 오랫동안 여러 매체에서 방영했기 때문에 여러분 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일제강점기에 정말 잘 사는 분이었습니다 명동에 있는 땅만 팔아도 시가로 600억 원이 된다고 해요 그 당시에 재벌이죠 그리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라를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또 무기를 사고 나중에는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주최하는 지도자가 되죠 만주와 또 여러 국경 인근에서 주로 해외에서 후손들을 키우고 독립운동가를 키우는 또 학생들을 키우는 이런 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일제경찰에 붙잡혀서 고문 중에 옥사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의 어떤 얘기를 듣고 오늘 최태성 씨가 결심을 했냐면 이분이 썼던 아주 짧은 글인데 바로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이분이 1867년에 태어나서 1932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적어도 66세, 7세 이 정도 사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썼던 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스로 독백식으로 쓴 얘기인데요 서른 살 청년 이해영이 물었다 한 번의 젊은 나이를 어찌할 것인가 서른 살 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보면서 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내 한 번뿐인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스스로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감는 순간 66노인 이해영이 답했다 66일생으로 답을 했다 그렇게 심오한 뜻은 아니니까 다 아시겠죠 여러분 36년 전에 젊은이였을 때 나 어떻게 살지? 하고 고민하고 결심했던 그 결심이 있었는데 66살 이제 옥중에서 내가 죽기 직전에 돌아보니 내가 그 결심대로 나는 살았다 자신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시사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 남은 인생 내가 어떻게 살지? 40대든 50대든 60대든 앞으로 살아갈 생애가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인간의 평균 수명과 이런 것들을 보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지? 라고 생각하고 뭔가 결심을 했다면 내가 그 마지막 죽는 임종의 순간에 이해영처럼 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가 그때 결심한 그것을 내 인생으로 나는 정직하게 답했다 난 정말 그렇게 살았다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가장 후회 없는 내 인생을 답할 수 있는 고백은 뭐냐? 바로 희생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삶 가장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후회 없는 인생의 모델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후회 없는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귀한 메시지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 이룰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4들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씨는 그 중요한 역할이 있고 임무가 있는데요 거룩한 씨로 그냥 살아남으면 그 임무와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씨는 죽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씨는 죽어요 죽어야 나무가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교회 47주년 우리가 즈음에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 원천교회가 이후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 이상 말하라면 다 여러분 한마디씩 해주실 겁니다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 이 지역을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뜨거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오만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 술술 할 수 있을 겁니다 원하는 교회상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하시럽니까라고 주님께서 물으신다면 빛나는 인물이 되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한다 얼마나 우리가 원치 않는 방법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기쁘셨겠어요? 아니에요 예수님 절대 기쁘지 않으셨어요 고민하셨습니다 갈등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인 내게서 지나가게 없어서 예수님도 이 고난과 이 억울함 이 분함 간직하고 죽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하면 위로가 된다 얘 넌 내 마음 아는구나 너 하나 그래도 내가 수제자 살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봉 16장 23절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당신 살아야 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원천교의 자랑입니다 당신은 이 나라 민족의 자랑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말이 사단의 음성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희생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헌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 잘려나간 교회와 시대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의 그릇턱이 희망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설립 47주년에 떡도 조그만 거 두 똥이 주면서 너무 무거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돌아가실 떡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라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설립기 몇 날 내가 좋은 메시지 좀 들으러 왔는데 죽으라 그러고 참으라 그러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순결, 믿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지혜로웠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높임받거나 빛나는 인물 되기를 원치 말고 희생하고 섬기는 자가 될 때에 여러분이 썩어져가는 세상 무너져가는 교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